그리고 드라마 아유 악기아 가방 저기 저 악기아 저기 악기아 저 시 악거 악기아 저기 악기아 저 시 정말 그냥 악기아 가방 악기아 가방은 쉬워 악기아 가방 안 쉬워 죽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이지도 않네 어떻게 이따가 나오지 바보지모 크기를 한번 보세요 저게 오리발이거든요 오리발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오짜 중반되는거 드라마 그래서 레드몬까지 이상 이상 아직 한발 남았다 으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악 으악